네. 이번에 풀어문제는 2018년 구월학표 나형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이번 문제는 다항함수 fx가 limit x가 1로 갈 때 x minus 1 분의 fx 빼기 2가 12를 만족할 때요. gx가 나와 있을 때 g prime 1을 구하라는 문제죠. 됐어요? 일단 뭐예요? 우리가 요 극한값의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은 첫 번째를 뭘 알 수가 있어요? 극한을 보냈더니 분모가 1을 집어 0이니 분자도 1을 집어 얼마다? 0이 되어야 된다. 그래서 첫 번째 알고 있는 게 f1의 값이 얼마? 2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우리 f1을 대입하세요. 그럼 x minus 1은 fx 빼기 f1을 limit x1로 보내면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 prime 1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우리 f prime 1은 또 얼마다? 12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죠. 됐죠? 일단 이 두 가지 정보 가지고 우리 gx 구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g prime 1을 구하라고 했으면 일단은 gx를, g prime x를 구하고요. 그러면 얘를 곧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가만히 있구요. 그리고요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해라. 그래서 f prime x가 되겠다. 됐죠? 자, 여기다 얼마? 1을 대입하면 끝나겠다. 따라서 1을 대입하면 g prime 1은 2 곱하기 f1에다가 더하기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f prime 1. 그래서 2 곱하기 4가 되겠구요. 얘가 2 곱하기 12, 24다. 그래서 계산하면 28이다. 됐죠?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28이 나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